이게 나와? 너무 유명한데?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본다 했잖아 넌 나를 통해서 왜 괜찮은 거니 가끔씩 외로움에 취해서 나는 나를 만나 있었어 나과는 네가 나만 나로 미워셔 랩이 어디지? 랩이 어디지? 너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어 자 지금입니다 적어주세요 나연 빵 터졌어요 지나갔어요 진짜 어렵다 이거는 90년대 래퍼들한테는 마이크를 안 좋은 걸 줬네 저 정도는 그릴면서 그래도 곰탕입니다 가야 됩니다 신논 씨 먼저 오픈합니다 오픈 또또 더욱더 시키지 마 또또 더욱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 이거죠 저리가 또또또 저는 또또가 세 번이었어요 기대지 마 기대지 마 굿도두가 또 또 어르미가 나를 보고 난 눈이 좀 많이 좀 그 때 뭐가 들어갔었는데 아니 너무 잘 나왔는데 예예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는데 왜 없지로 그래요 자 이렇게 서 자기가 가득 담긴 바스밭고요 다음 갑니다 탱구 갑니다 탱구 오픈 아냐아냐아냐 오 더 더욱 너를 보고 있을 때만 내 곁에 있을 때만 행복했지만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웬만에 와트워리 화를 합니다 샘포의 DNA가 아침이라 좋아요 아침이라 좋아요 어제까지 좋아요 어른미를 보고 나를 보고 난 있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또또또 너를 믿으려 하고 기대 봐라 믿으려 하고 행복했지만 뭐뭐 고 고 고 고 행복했잖아 근데 행복했지만이었던 것 같아 또또또나 아니면 고고고냐 이 고고, 고고는 어느 정도예요? 고고고는 무조건이지. 반복고고. 이게 약간 90년대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고고고. 처음에. 고고고. 너를 믿었고. 믿었고? 너를 믿었고. 너를 믿었고 이거 정확도 어느 정도입니까? 아, 2만 프로. 네? 2만 프로. 맞는 것만 썼어요. 2만? 2만 프로라는 단어는 사자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 정도로 자신한다. 이거 2만 프로예요. 이제 문세훈 갑니다, 문세훈. 2조자가 고고 고고 찌르르 들어오. 너를 들어 들어 들어, 잎으면 난 행복했지 뭐. 그때 좀 딕션 살려서 다시 한번요. 1조자가 고고, 고, 구. 너를 들어 habe Run. 거북이 아니야? 모bee야 응? 거북이. 거북이야! southwest. раб onto hair 빌어도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너를 보고라는 단어치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세 분을 오픈 한 번 해봅니다. 먼저 은비 씨. 네. 좀 들렸어요? 제가 안 들렸습니다. 아마 밤 안에서 많이 들렸을 텐데. 90년대는 원래 은비도 안 좋은데 또 여기다. 예쁜 얼굴. 너무 귀엽다. 봤습니다. 오픈. 자, 타임. 잠깐만. 또또또 엑스 고고고인데 이게 언제 엑스를 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 썼을 때 잘못 들었구나 해서 고고고로 바꿨습니다. 처음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한 해나 다른 멤버들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살짝 있었습니다. 솔직해. 솔직해, 솔직해. 동현 씨, 뒤로 가기 한 번 불러주실래요? 뒤로 가기요? 이거 뒤로 가기 한 번 다른 것부터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아이고. 뭐야? 많이 밝혀집니다. 여기 없네. 이러면 안 돼요. 뭐야? 어디까지 하라고? 아이야 못 적었었어요? 진짜?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더 있었어? 아, 이거네. 있기는 있었네. 아, 이거였네. 고고고인가, 또또또인가, 고고고인가. 그거면 고고고로 갔었네. 그러네. 주변에 영향을 살짝 받았는데 크게 신뢰가 없는 것 같아서. 살짝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눈 감아주려고 그랬는데. 다급하니까 막 동현이 형 걸 막 받더라고. 막 계속. 동현이 형이 알려주고. 이쪽에서 또또또 나오는데 또또또를 막 고고. 자, 신뢰윤 씨 먼저 오픈합니다. 오픈. 또또. 또또. 또또또. 다 나가세요. 양보, 양보. 다 잡아내요. 자, 이걸로 갑니다. 은비 씨 이걸로 가요.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나연 갑니다. 자, 나연. 진작에 봤었어야 됐어요. 아, 그래요?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아까 못 쓰신 것 같은데? 오픈. 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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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행복했지만으로 끝났어요. 그래도 행복했지만은 들었네요. 다행입니다. 선미 씨 갑니다. 준비됐나요? 선미 씨 봤어요. 오픈. 오, 많이 적었어요. 뭐야? 리슨 투 마 하트? 리슨 투 마 하트. 리슨 투 마 하트. 리슨 투 마 하트. 아니, 그렇게 들렸어요. 어떻게 한번 불러볼게요. 고, 고. 또 포기하지 마. 또, 또. 도망가지 마. 보, 보, 보. 리슨 투 마 하트. 리슨 투 마 하트. 이거 90년대 래퍼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문세윤 씨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튜. 고, 고. 포기하지 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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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마. 도, 도, 도. 없잖아, 뒤에. 왜 하는데. 뒤에 뭐야? 뒤에 뭔데? 뒤에는 박자가 남으면 그냥 애드립. 박자가 남으면 애드립 하잖아요. 여운이 잔상이 계속 남는 거야. 잔상랩이라고 해, 그럼. 잔상랩이라고 해, 그럼. 둘인지 하나인지 전혀 모르는 거지. 이제 원샷을 제공합니다. 지금 후보가 표도 지금 강력하고요. 문세윤 강력합니다. 탱구도 많이 썼고요. 나연 양은 조금 쉬셔도 되고. 예, 예. 왜요? 원샷 보여주세요. 캔! 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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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바른 일러. 바른 일러. 바른 일러. 바른 일러. 여정이에요. 그리고 은기 씨 것까지. 이렇게 해서 피오가 1등. 그렇다면 기본 정보부터 드립니다. 글자 보여주세요. 28글자가 떴습니다. 자, 내용 힌트입니다. 이 노래는 시련의 아픔을 담은 곡입니다. 앞부분 가사. 에이 요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에이 요. 쓰리 포 포 히얼 위 고. 에이. 비어 위 고. 쓰리 포 포는 박사가 남아서 푸를 한 번 더. 한 번 더 는 것 같아. 저희 90년도 래퍼로서. 그런 느낌이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원투 없이 바로 쓰리 포 포. 네, 쓰리 포 포. 요요랑 맞췄나 보다. 해석은 344 시작합니다. 봄 씨, 봄 씨, 봄 씨, 봄 씨, 봄 씨. 영어. 송구 씨가 영어 한 바가지 쓰잖아요. 영어. 없습니다. 영어 아예 없어요. 앞뒤로는 영어 한 바가지. 1등 바스. Q의 바스. 보여주세요. 2초가 고고. 영어 없어요. 자, 여기에 나는 이거 무조건 들었다 하는 거. 행복했지만은 확실하고. 잊혀져 가고. 가고, 고고. 모르는 신고. 아, 고가 영어가 아니라 가고. 그리고의 고고랑 같은 거잖아, 잊혀져 가고. 그럴 영어가 없겠네요. 없네, 없네. 동현이 형 2만 프로가 어디지? 너를 믿었고. 뭐라고요? 두 번째 줄 너를 믿었고. 근데 여섯 글자인데 너를 믿었고. 그러니까 한 글자가 너를 믿었고. 고. 고. 가야지. 가야지. 이만 프로였는데. 너를 믿었고 한 글자가 어디 숨어있는지. 90년대에는 박자나 모자라면 그냥 한 글자 더 넣어요. 어, 근데 뒤에 또또또 고고고처럼 위에는 세 개고 밑에 두 개처럼 늘렸는데. 근데 또또가 확실히 있었어? 그럼 너를 믿었고 또 이런 거 어때? 또또또인지 고고고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선미 씨는 또또또예요 고고고예요? 또또또. 아, 선미 또또. 은비 씨는요? 고입니다. 아, 고. 도. 나연은요? 도. 네? 도. 죄송합니다. 도도, 도도. 도도, 도도. 자, 그러면 뭐 전체.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냥 곰탕 때문에. 곰탕. 곰탕 때문에 오로치. 식어요. 아, 근데 뒤에 음식은 확실하게 모르는데 생선조림 같던데? 조리 생조? 근데 그게 갈친 느낌의 흰살이었는데 병어조림은 아니, 병어조림도 이렇게 유리해. 무섭다, 무섭다. 병어가 벌써 나오나,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조림은 아니까. 술 나올 때 됐지, 술 나올 때 됐지. 병어조림도 맛있잖아. 전라도. 그래도 다시 신도림 씨, 다시 듣기 다 같이. 첫 끼에 곰탕은 못 참지. 그러니까 선미 씨가 곰탕을 너무 좋아해서. 다드찬 갑니다, 다드찬. 가장 소중한 다드찬. 듣자, 쓰자, 먹자. 자, 뭡니까? 미칫대나? 자, 뭡니까? 어, 형한테 잡았지.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통장 먼저. 너를 보고만. 그렇지. 많이 있어요. 너를 보고만? 네, 만. 아니에요?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이건 만 프로 정도. 만이요? 너를 보고만 아니겠지. 저도 만으로 들었는데? 너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너를 보고 아, 아 발음에 무언가가. 어, 맞아. 맞지라고. 아우, 난? 어? 아우, 난? 어? 난? 우난? 군디 씨, 밤 좀 벗겨요, 제발 누가. 더는 못 참겠어. 밤 껍질 좀 벗겨줘요. 너를 보고만. 맞아, 맞아. 만과 난이야. 나도, 나도. 고고만. 고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자, 나연이 형 고고고, 도도도. 뭐예요? 또또또인데요? 아, 또또또. 자, 나연이 형 또또또. 아니, 잊혀져가 또또또로 들리고. 아, 또또또. 피워도 또또또또. 고고고인데? 고고고인데? 고고로 들려. 고고. 고고야. 고고 아니야, 저. 자, 지금 의견이 더 갈라졌어요. 다시 듣게 하니까 더 갈라졌어. 고고인데? 너를 믿었고, 고고. 너를 믿었고는 있어. 저건 뭐지? 잊혀져가 꼬꼬꼬. 영어가 없잖아, 그렇죠? 또또또로 들리는데. 또또또또. 또또또또또. 잊혀져가 또또또. 또또또또. 또또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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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 또또또또. 또또또. 또또또. 또또또, 또또또또. 또또! 피오도 또또? 피오도 또또야. 또? 왜또고였잖아요. 빠켰어요, 마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줄 잘 타네. 자,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는 다 또또고, 정확히 이쪽은 지금 고입니다. 첫째 줄은 또냐고 중에 정하면 되는데 너를 믿었 아니던데. 믿었이 아니라고? 자, 2만 프로, 2만 프로! 아닌 게, 2만 프로야, 아닌 게. 갸우트로 간다! 시가 그렇다면... 빌었고고! 저도 일이나 빌로도... 너를 잃었고! 너를 잃었고? 일타에 잃었고! 왜냐하면 그 내용 없으면 사실 시련이 이 세 줄 안에서는 완성이 안 되고. 맞아. 잃었고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일타잖아. 일타 좀 필요해. 잃어야지. 일단 이렇게 1차로 가야 되겠다. 자, 1차 갑니다. 1차 일단은 은비 출발합니다. 어? 정답인가 봐. 자, 이렇게 적어냅니다. 아니면 고랑 또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잃어져 가고고 또 너를 잃었고! 아, 속깃다! 아, 이건 너무 야비하다. 그건 안 돼. 아니면 너는 너를 잃어 도또! 도또! 도또까지 나와요, 도또! 도또잠보로 하는 거야, 도또잠보로? 도또잠보! 도또잠보! 너를 잃어 도또잠보! 너를 잃어 도또잠보! 너를 잃어 도또잠보! 어때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제가 빌어도였으니까 또또또 너를 잃어 도도 너를 보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너를 잃어 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또또또랑 도도랑 쌍디귿이랑 디귿이랑 라임이 됐어요. 야, 잃어 도도! 너를 잃어 도도! 오케이, 잃어 도도! 반이에요! 너를 믿었고! 너를 믿었고! 불러! 주세요! 잊혀져 가! 또또또 너를 잃어 도또! 너를 보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입에 짝짝 붙긴 한다! MC3! 잘했어, 잘했어. 입에 짝짝 붙어! 결과! 결과! 보여! 주세요! 과연! 맞았으면 좋겠다. 과연! 이상한데? 잊혀져 가구인데. 근데 되게 또또또로 들려. 맞았으면 좋겠다. 과연! 맞았으면 좋겠다. 아, 나를... 두 도메터로... 만약 아예... 아예 맞는 게 아니라... 결과! 나를 너무 좋아... 앞에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결과! 오픈! 정답! 찍어, 찍어! 제발! 손 writes 짱 Els something 5, time 6, time 6, time 6, time 7asten! 오 뒷 sends Neger! 뭐에징어 exponents! 먹었어! 너무 nostанさight! 碰 수 sacar! 와! mid sponsor!!! одесс altogether! 이야! 어ued 닿는 사람을 내리지? 와우! 오! 뭐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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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찍어 찍어! 와우! 우리 담비가 해냅니다. 공기가 세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또또 공부 이거는. 아니, 이건 띄어쓰기보다 나오죠. 잊혀져가 또또는 또또가 떨어질 수가 없고. 은비 씨는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은비? 저는 당연히 워터붐입니다. 워터붐. 워터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은비 씨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은 떠들어라. 선택은 내가 안다. 신동연 씨의 선택입니다. 와우! 워터붐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전 띠를 보고 두 번째 정도의 워터붐을 선택하면 딱.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각, 사회생각. 사회생각 참 잘해. 아, 즐거웠어. 전 띠어. 우리 키가 전 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하니까. 먹으려면 키 말 들어야지. 전체 띠어쓰기. 갈라쇼 갑니다. 28글자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갈라질지. 이게 갈라지는 거에 따라서 고고와 또또가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됐는데. 어? 키 놀랐어요. 키 놀랐어요. 너를... 어? 또, 또. 뭐야, 이게. 개판이네, 이거 지금? 개판이네, 이거 지금? 진짜 개판이네? 보고만. 너를 보고만은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점띠를 봐야 되는 거야, 진짜. 그리고 11, 12, 13 붙어있어요. 너를 보고만. 너를 잃어보고 뭐 이런 거겠지. 보고? 너를 믿었고고. 너를 믿었고고면 형 2개 3개 하나여야 되잖아. 그렇게 한다고? 고고 붙이지 않을까? 고고를 왜 붙여? 고고 학자 말고는 안 붙여. 그렇지. 고고를 왜 붙여. 고고를 왜 붙여. 가고고고. 몇 퍼센트야, 몇 퍼센트? 한 80%로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다. 2만 프로에서? 거의 제로야, 제로. 거의 제로야, 제로. 그런데 만약에 잊혀져 가고라면 가고고고를 저렇게 붙여 쓸 수 있는 거야, 잔상으로? 그러니까 그게. 잔상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 신비의 90년대라고 저렇게 쓸 수도 있죠. 신비의 90년대. 잊혀져 가고고고고는. 이상하잖아. 이상한데 너무 발음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뭐야? 가고고고고는 말이 안 돼지. 뭐지? 단어가 없는데. 도도도는 안 돼. 이건 안 되겠다. 일단 들어봐야지, 뭐. 들을 수 있어요. 2차 시도.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읏자. 1차 시도. 2차 시도. 2차 시도. 2차 시도. 2차 시도. 2차 시도. 2차 시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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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제가 있잖아요, 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글자수가 안 맞는데? 그냥 오 안 넣겠지. 오가 만약에 틀렸으면 취임새일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은 맞다는 거잖아. 세 번째 줄은 지금 맞다. 나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도 맞는데. 고고고. 지금 첫 번째 줄 얘기하는 거야. 똘바 아니고? 고고고인데? 고고고. 고고고. 지금 여기는 또또또. 고고고. 어떻게 할 거예요? 또는 이제 버려야 돼. 또는 무조건 띄어쓰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도도도로 들려야 돼. 도도도. 도로 들려요. 도도도. 도로 들려요. 자꾸 왜 디귿으로 들리냐. 피오가 처음에 뭐로 썼어? 처음에 저는 고고고로 썼어. 고고고로 썼어. 고고로가 맞잖아. 두 번째 줄. 근데 우리 은비 씨가 두 번째 줄 한번. 너를 믿었고고. 아닐까요, 선생님? 너를 믿었고고. 저기 동현 씨, 본인이 입으로 안 되니까 왜 자꾸. 저도 약간 얘기했는데 얘기를 공교롭게 하셔가지고. 너를 믿어도 이거 정확도 어느 정도입니까? 아, 2만 프로. 네? 2만 프로. 맞는 것만 썼어요. 근데 잃었고가 아니고 믿었고 아닐까요? 근데 잃었고가 아니고 믿었고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 근데 우리 은비 씨가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동현이 형 처음에 2만 프로 믿었던 건 믿었고였잖아요. 난 믿었고. 애초에 썼네, 너를 믿었고. 네, 아까 2만 프로 얘기한 게 믿었고로 한번 가보지 뭐. 믿었고로 한번 가보지 뭐. 치료는 믿어야지. 아, 치워요. 일단 제 전망대로 갈래요. 줍니다. 동답이야, 이거. 자, 선미 씨 출발합니다. 근데. 믿어가 맞아? 믿어는 아닌 것 같은데. 믿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미스테리 90년대야, 진짜. 지금 넋살과 키는. 아닌 건 2만 프로이네요. 나는 2만 프로. 이대로 갑니까? 마지막 의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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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요. 믿었고는 어떻게 해, 믿었고. 아니, 뭐 그런데. 2만 프로예요? 1, 2위가 키랑 세윤이가 이럴 거라고 해서. 대안이 없어. 키가 틀렸을 수도 있지. 키가 틀렸을 수도 있지. 저기 아니, 왜 그런데 너무 날카롭게 편한지. 오늘 왜 그렇게 떠? 키가 틀렸을 수도 있어. 아니, 왜냐하면 정답률은 높지만 키가 틀린 적도 있잖아요. 내가 맞대? 내가 맞대? 진짜 주먹 다짐 한 번 해. 내가 맞다고 안 했는데. 그냥 한 번 싸워라, 싸워. 맨날 말로 싸우지 말고. 앞에 나갔으면 싸워봐라, 진짜. 한해, 친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친구로서 얘기할 수, 제가 사실 형이긴 한데요. 아, 진짜 형이 있어? 형이야. 지금인 줄 알았어요. 아, 맞아, 형이지. 깐깐해, 한두 살 차이도 막 그냥. 자, 동현 씨. 네. 마지막 의견 발언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멘트하지 마시고. 네. 마지막. 멘트를 왜 막아. 깐깐해, 너무 깐깐해. 마지막 발언권입니다. 제가 발언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일어나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설득해 주세요. 우리 멤버들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왜 믿었고 건지. 제가 이제 거의 이제 2만 프로 이런 얘기할 때 거의 없어요. 네. 가끔 이런 말 할 때 2만 프로인데. 근데 옆에서 거의 조용한 목소리들이 거의 믿었고가 많은데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조용한 목소리 누가요? 뭐 나래 씨도 그랬고요. 자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리고 동현 형님도 그랬고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태현, 은비 뭐. 보인 사람 머리채를 잘 풀고. 믿었고 한 번 하시면 어떨까. 확실히 들은 겁니까? 틀리면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래, 가보자, 가보자. 앉아주세요. 틀리면 한 번 더 하면 돼. 한 번 더 하면 된다. 그게 우리 게임이긴 하지. 틀리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틀리면 한 번 하면 되지. 틀리면 한 번 하면 되지. 틀리면 또 한 번 하지가 멘탈 수업 책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런 마인드 중요해요.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인드. 쓰러지는 또 일어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맞으면 너무 기분 좋고. 자, 김동현 믿고 갑시다. 불러주세요. 잊혀져가 고 고 고 너를 믿어 고 고. 어? 이게 뭐지? 잊혀져가 고 고 고 너를 믿어 고 고 너를 보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맞나? 90년도 랩이 어려워요. 90년도 랩이 어려워요. 요즘 MD 친구들은 어려워. 텍스트로 봐도 이상해. 가 고 고 고 고고 쟤가 무슨 말이야 저게. 가 고 고 고가 무슨 말이냐고. 텍스트로 접근하면 안 돼. 시련한 듯 얘기를 하네. 90년대는 뭔가 상식으로 접근할수록 우리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술의 시대야 예술의 시대. 결과 보여주세요. 김동현 동현 믿었고. 믿었고. 우리 김동현 믿었고. 한 번만 맞춰보자. 하나. 김동현 믿었고 고. 조 조 조 조 조 조. 결과 오픈 품 품. 정답은. 3,2,1. 뭐야. 2만 프로. 이게 무슨 일이야? 2만 프로. 김동현의 2만 프로. 김동현의 2만 프로. 나도 믿었고. 너희도 믿었어. 김동현의 2만 프로. 김동현의 2만 프로. 너를 믿었고. 너를 믿었고. 너를 보고만 많이 있어요. 너를 믿었고. 틀리면 한 번 더. 김동연 씨 기분 어떻습니까? 짜릿합니다. 실력이 올라간 것 같고. 그래도 믿음이 올라갔고 90년대에 강세입니다. 정답하면 가, 고, 고, 고. 고기가 지금 삐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90년대는 아예 지금 성립이 안 돼. 이거 진짜. 이건 너무하다, 너무. 심지어 1차 때 정답밭을 한 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렇네. 1차 때. 국밥을 거의 담다가 다시 쏟아붓는 그런 사고. 맛있게 드세요. 대박이네. 고기가 뭔 고기야. 뜨거워요? 빨리 드세요, 식으면. 드세요. 식으면 이게. 선미야, 깍두기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어때요? 꼬릿꼬릿한데. 그거 놔야 돼. 그거를 드름이 쫙 나오는데 깍두기를 딱 씹으면 그 새콤함이 쫙. 느끼함을 다 잡아주는구나. 너무 상큼해져요. 은비야.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 표현 좀 해 주세요. 온천 같은 느낌이랄까요? 안 먹었어, 아직. 아직 안 먹었어. 빨리 드세요. 너무 좋아.